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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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에 돈 많이 썼단 말이야 30%가 안나와 아아아아 살벨 30% 아니 이게 사긴 좀 그래 나름 3줄 옵션이라 그냥 30% 뛰어보자 아니 이게 다른 옵션 다 뛰었단 말이야 럭배구 진짜로 럭만 안나와 쓰읍 아 이렇다니까 5,000원 고맙습니다 진짜 다른거 다 뛰었어 MP, HP, OLT INT, DEC 33% 힘 30% 다 뛰었거든 쓰읍 아니 근데 이게 럭만 안나와가지고 나도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래도 30% 쓰고 싶어가지고 탈벨 탈벨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 아닌거 같은데 아 130% 짜증나 럭만 안나와 아 또 나왔어 130% 아 럭만 안나온다니까 짜증나 아니 여기에 한 100만원 들어왔다니까 누적이라는게 진짜 많이 했으니까 그냥 팔고 샀어 사둔게 좋았겠는데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짜증난다 진짜 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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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 귀엽고.. 아.. 개 깔끔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아니 투자한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 나온다 한 150만원 집어넣는데 아..씨.. 아 근데 너무 운이 없는 케이스라 너무 심하다 아니 잠재에 돌리는거 간만해도 4억 쓴거 같은데 아..인트 30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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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개노답이네 아.. 81만원 개오바 아니야? 어 누적금액 이십 아 이런데 돈쓸 때 아닌데 이씨 아 다르고 템 맞춰야 되고 이씨 에 vomit 오 렁 만점은 안 나올수있으면 미치겠네 진짜 그 끝 아 진짜 아 진짜 와 짜증났다 진짜 와 다 썼어 얼마 쓴거야 아 130만원 130만원 썼어 오늘만 아 130만원 개업 아닌가 지원받으러 가야되겠구만 안되겠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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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되지 모든 옵션이 다 나왔는데 아이 너무 운이 없어 진짜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네 아 레전 최악의 레전드리는 아케인 망토였나 100에서 150정도 쓴거 같은데 레전보내는거 아 그때도 진짜 많이 썼는데 아 또 나왔어 진짜 짜증나 아 진짜 몇번째 나오는거냐 도대체 아 짜증나고 싶어 아 어떻게 로그만 안나오지 아 이게 큐브가 이렇게 들어갈 돈인가 아 큐브만 300만원 썼다고 치면 300이면은 깔끔한거 샀을텐데 아 아니 누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 근데 흐흐흐흐흐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걸 어떻게하나 아 아 렉키 벌써 4천개 넘었네 아우 4천기본 얼버려 4천기본 얼버려 360만원 아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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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나왔네 짜증나 죽겠네 아 올테선 띄우기 더 어려운데 이씨 짐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' quatre 아ỡ 아아 짜증난다 진짜 아니 오늘만 ALI2백 넘게 쐈어 아아 짜증난다 아 더 좋은거 살 수 있는데 아 아 오늘 막 200만원 넘겠어 아 거의 7페이지네 폐짱비 사고 싶다 갑자기 아 개비사대 아 템은 못 끼겠다 아 짜증나 아니 한 400 오르지 않았나요 9% 올리고 아 답도 없네 어쨌든 뭐 띄었으면 됐지 뭐 아 개 고통이긴 하네